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 김지영이에요. 행복합니다. 7월 교육첩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좀 할게요. 일부러 좀 안 지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총평하거나 할 때 수업을 하고 나서 해설강이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이런 거 순서 삽입 얘기하다가 이 느낌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지저분하지만 그 라이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잠깐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뭐 단순하게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난이도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9월 평가원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쉬었다. 인간적으로 쉬었다. 근데 무슨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나는 보냐면 첫 번째가 단순 해석력 또는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건 아주 나이스한 시험이라고 봐. 그 말이 좋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았던 소리야. 그러니까 철학적 지문이 나오거나 엄청 꼬았던 지문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음 하는 게 좀 많았어. 그래서 이 시험은 특히나 N수분들 자꾸만 교육청을 안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보십시오. 아니 국가에서 낸 시험이잖아요. 일단 일반 뭐 저도 내지만은 개인 모의고사보다 중요한 건 국가시험이에요. 사설보다 중요한 건 국가시험이라고 해요. 어쨌든 반드시 듣기평가를 같이 보시되 이 용도로 여러분들 잘 정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어나 문장 해석, 구문 뭐 이런 쭉 술술술 읽히는지 정도. 두 번째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역시나 유형별 동일한 접근법은 역시나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구나. 빈칸 어떻게 할 것인가? 밑줄을 함추고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 순서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장 삽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해왔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접근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용으로는 저는 되게 괜찮은 문제들이었다고 봐요. 난이도를 떠나세요. 난이도 쉽고 그렇고 지금 뭐가 중요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형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가요. 단어에 확장된 의미. 역시 이번 시험에도 중요했다. 제 캐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제 수업 중에 V단어. 마찬가지로 V단어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던 기수강생들은 이번 시험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는 선지 고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단어에 확장된 의미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기본적 단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순간순간 단어 디테일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어의 확장을 공부하세요. 뭐 OT라도 한번 보세요. 가셔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주요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들. Depend on. 의지하다. 의존하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뭘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소재 간의 역방향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거 이번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더만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선지로 선지라기보다는 도입을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놈으로 참고로 이거 21번 30번 이런 데서 나왔었고 그나마 저랑 소업했던 분들은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전트요. 너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는 뭐니? 대리? 중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뭐? 제가 뭐라고 할게. 뭐두 알고 계시라고 하냐면 행위자 또는 사람, 인간 돼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모랄 에이전트 이랬어요. 모랄 에이전트. 그럼 도덕적 대리?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사랑. 도덕적 인간. 이런 게 되셔야 되는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나왔죠. 크레딧? 또 뭔데? 맨날 크레딧 이거 그만하고. 제가 시상식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많이 수업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무주연상을 딱 봤고. Thank you. Thank you. I just wanna say I just wanna give all the credits to my fans. And my mom. And my director 봉준호. 이런 식으로 나올 때. I just wanna give all the credits to my fans. 그럼 내 신용카드를 팬들한테 줄 거야? 아니잖아. 공로, 기어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됐었었죠. 에즈 에즈? 미쳤죠. 이건 제가 올인원 수업했을 때부터. 그릴끼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것들. 니가 지문을 이거 내려가면서. 이거다. 어... 하다가 이거다. 음... 이거다. 이런 순간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돼야 되라는 이 에스에스요. I am as tall as 서장훈. 무슨 의미가 들어야 돼? 나는 서장훈만큼 키가 크다? 끝.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32번에 빈칸 문제에서 개중앙경에 나왔잖아요. 개중앙경에. 가서 보세요. 해설관이. removed from. 아 이거 번호 말씀드릴까? credit. 21번에 나오고. agent. 30번에 나오고. removed from. A. 그러면 A로부터 제거된.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고. 몸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되게 중요했었잖아. 34번 빈칸에 나왔고. 제가 V단어에서 너무... 다 V단어에서 했던 것들이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make a difference.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in our world. There are people dying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었는데. make a difference는 차이를 만들다 말고도 보이셨지? 그렇지. 완전 좋게 만들다. 혁신을 만들다. 좋게 하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다고. we make a difference. iPhone. 똥똥똥똥똥똥똥. we make a difference. 우린 차이를 만들다. iPhone. 아니라니까. 우리는 참 좋은 혁신을 만들어요. 좋은 애들이에요. iPhone.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 시험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제가 해설 강의에 찍었던 문제들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해설 강의 정말 열심히 찍는 거 아시죠? 보신 분들은 댓글로 용기를 주세요. 저 진짜 해설 강의 열심히 찍어요. 이것도 한 얼마 나왔지? 한 2시간 가까이 나와. 네. 페디님 그렇죠? 이 문제 푸는데 제가 2시간 넘게 했다니까 진짜. 왜냐하면 쉽던 어렵던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말하지만 해설 강의는 다 들으세요라고 얘기해요. 맞췄던 틀렸던. 제가 뭔가를 뽑아내드리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 이 문제 말고도 꼭 봤으면 좋겠다는 거. 맞췄던 틀렸던 꼭 봤으면 좋겠다는 거 강조 몇 개 합시다. 22번은 그냥 꼭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꼭 보세요. 22번은 정답률 80% 넘어갔는데도 그래도 보세요.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문법 30번 이거 뭐 필요한 부분들만 보시고. 뭐 총평 한 김에 얘기하면 빈칸이 매우 평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빈칸이 그리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평가원 수준에서의 난이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32번 꼭 보세요. 33번 평이 있고 역시나 34번 힌트만 드리자면 이 둘은 그렇게나 제가 1년 내내 강조하는 게 뭐지 얘들아 소재의 명확한 또 다른 소재와의 관계. 논리적 관계 파악하기 평가원이 말하는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럼 35번 관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35번에서 또 줍니다. 이번에 여러분 35번 틀린 분들 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럼 어 전 이번에 36번 37번 정말로 교훈이 있는 문제라고 봐. 아 제가 볼 땐 이건 평가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푸셔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내용의 전환이 막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되게 쓸 거야. 9평이랑 되게 많이 닮아있어. 피습 피습 피습해. CAB도 되는 것 같고 뭐 BCA도 되는 것 같고. 우와 꼭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미 여기 나와있다 얘들아 여기 나와있다. 자꾸 순서배열 문장 삽입을 이것도 되지 않아요? 적절하잖아요. 자연스러운데요? 안 돼. 원칙을 수용해야 돼. 평가원에.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거거든. 해석왕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해보세요. 38번 39번 문장 삽입 구평비에서는 매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뭐 항상 기본으로 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봅시다. 뭐 다 보라는 건가 그럼 결국엔?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는 봐. 아홉 개 정도. 나머지는 필요한 거 보시면 될 거고. 됐지 여러분들? 이제 진짜 모의고사 해설강의 총평으로는 이게 끝이겠네 얘들아. 뭐 다른 케이스트 영상도 몰라오긴 하겠지만. 문제 앞에서 겸손하시고요. 쉬웠다 뭐 어렸다 뭐라 됐고.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무엇을 내가 얻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해설강의 참고하셔서 잘 잡아내시고. 그리고 제가 해설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 번 해석해보시고 단어는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듣는 걸 추천드리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네가 할 작업은 해놓고선 보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됐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랑은 뭐 해설강의에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인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